샤라포바 아니 샤라포바 죄송합니다 샤라포바가 굉장히 위험할 때만 하는 건데 위태위태 할 때 분위기가 위험할 때 사실 어저께 방송에서도 했어요 상관없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? 그냥 좀 무리를 잃을까봐 어렸을 때 서두가 귀엽지만 기세가 많아져서 샤라포바 흉내 한 번 내겠습니다 짧습니다 예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니 컬투쇼 나갔다 왔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 성대모사 했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 소녀시대가 위기에 처한거죠 이거 한거죠 배 죽겠다 지금 개인기 너무 거저먹는거 아니니? 그 샤라포바 개인기 패스 잘하는거 있잖아 보여줘봐봐 샤라포바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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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평생 간다고 했잖아 아이고 참나 나랑 죽어도 좋다 그냥 아 그래갖고 여기서 개인기를 하고 나서 타 방송에서도 시키고 막 이랬다고 하던데 맞아요 한 번만 앵콜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으이 어설픈 성대모사 한 보신 샤라포바 특유한건 샤라포바는 특유하네요 나 케이틀 들고있네 아 나 케이틀 들고있네 에이제 한번 해주세요 네네 으이 잘아 뽑아 정말 잘한다 나도 감사합니다 잘해요 예 세게 지금 당장 하신거 같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… 옆에 있는 텐고은 님은 누구예요 저… 저 요리부요 어 요리부 요리 뭐 아니고? 이거! 오! 힘없어! 개그 동아리 같기도 하고